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세히 다녀봤습니다. 저거 다 먹죠? 응. 열어놔야죠? 갈 때 먹을려고 저번에 산 카드도 챙겼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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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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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뭐지? 치즈 떡 떡 떡 뭐지? barre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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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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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 계란을 보기 때문에 계란을 먹으면 더 맛있게 굽혀요 또 계란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맛있다. 그치? 아침에 비가 많이 와서 걱정했는데 아이가 아이가 まず, 여기가 çok TERRIGISLE 자, 드디어 kin까지 왔습니다. 마이키라사 나 오찬스킹 처음에 되게 생소했어. 지금도 생소하지 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사이 머스캣에 있는 카드 소프트 이덕ией 신기홍 이렇게 사이 머스캣을给我 이 사이 머스캣이 먼저ziel 사이 머스캣에 있는 카드를 따로 사이 머스캣은 같이 똑같이 사이 머스캣이 같이 똑같이 but 이거는 혹시 상당한가요? culturalcar 사이 머스캣 사이 머스캣 사이 머스캣 사이 머스캣 요리를 갖고 рус warm 옛날에 먹던 껌맛이야 껌맛 이런 껌이 있었는데 원래 이 위니스톱이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뭐 이런 디저트를 되게 많이 파는데 잘 매장이 없어가지고 먹어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앉는 도구 들어가는 거 많았을 것 같아 여기가 딱 백두 백두랑 호쿠호쿠가 가운데 쯤이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저녁은 안 먹어도 되겠다